오늘은 이 동작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 3동작은 잘 하셨는데 이 동작은 3동작을 축소해서 이 동작에 맞추는 것인데 학생들을 통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. 나오세요. 하나, 큰 동작으로 3동작을 둘 머리 친 것을 한 동작에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이 동작입니다. 다시 이 중간 하나, 둘 이때 하나 하면 앞으로 나가면서 머리 위압을 넣습니다. 하나, 둘, 둘 3동작과 2동작은 하나, 둘을 한 동작으로 붙여서 한다는 것입니다. 하나, 둘 이때 연속으로 할 때는 둘의 회수를 붙여서 10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면 머리 치기 2동작, 10회 머리를 젖고 머리 하나 머리 둘 머리 셋 머리 넷 머리 다섯 머리 다섯 머리 일곱 일곱 둘 넷 머리 하나 emp 머리 일곱 하루 무릎 한 번만 무릎 자 무릎 맞이 이 동작, 두 동작은 손 dong 무릎 둘 이번에는 2동작, 손 손으로 치기 두 동작으로 하나 이쪽으로 좀 빼주겠지 손목 이쪽으로 좀 빼야지 손으로 치고 손목 둘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다시 손목 손목 이렇게 해서 손목치기 10회를 연속으로 해보겠습니다 손목 이동자 손목치기 손목을 첫 손목 하나 손목 둘 손목 셋 손목 넷 손목 다섯 손목 여섯 손목 일곱 손목 열 손목 아홉 손목 열 일곱 넷 손목 손목 엔 둘, 하나, 둘, 둘 이때 허리를 칠 때 칼을 들면, 두부를 들면 이렇게 머리를 들거나 또는 이렇게 옆으로 빼는 게 아니고 칼등줄이 어깨로 올라가도록 그리고 왼손을 앞으로 퍼치거나 옆으로 빼지 말고 항상 왼손은 자기 정중앙 가운데에 오른손을 가지고 방향을 바꿔서 허리로 치게 됩니다 다시 하나, 둘, 더 흘리세요 하나, 둘, 하나, 둘, 둘 연속해서 10회 허리를 치겠습니다 이동자 허리찌기 10회 허리를 전 허리, 하나, 둘, 하나, 둘 둘, 둘, 셋 허리, 셋 허리, 넷 허리, 다섯 허리, 다섯 허리, 일곱 허리, 다섯 허리, 일곱 허리, 일곱 오늘은 이 동작 머리, 손목, 허리까지 공부하셨습니다 각자 댁에서 천천히 10회씩 나눠서 50회 동영상을 보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허리, 하나, 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